랩퓨 잇쏘 야 천솔아 이제 진짜 일어내야 돼 아빠 오늘 늦었잖아 또 오우야 손 손 손 가입시다 치즈아트 손 한 번들어 손 한 번들어 가자 맛있어? 뭔들어 손 한 번들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? 인터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? 한 손도 치워? 오늘도 늦잠을 잤네요 신발 벚꽃처럼 신발 벚꽃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갈 수 있지? 이렇게 놀아 엄마 이렇게 놀아 자 만나 손으로아 자 문 닫고 치는 거 대박 대박 뭔들어 으 엠씨 아무도 물어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그냥